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게 O.S에요. O.S를 가지고 오예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O.S를 가지고 편들면서 부르다가 동작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앞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불러주시면 1, 2, 3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평은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짓고 있나요? 견딜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관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오예수! 예수 믿으세요. 오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일전에 어떤 경남이 어둠이 찬송이 넘쳐요. 생선은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예수! 예수 믿으세요. 오예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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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하면 여러분들이 야! 35시 이상 시작하면 회개하고 후원 받아 천국 배성 진노하자 한국대원의 화이팅! 구호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손만 들어요. 한 손만 들어요. 그때는 이걸 들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두 손이 안 들어요. 화이팅할 때는 두 손이 안 들어요. 던지지만 마세요. 화이팅할 때는 두 손이고 구호할 때는 한 손만 들어요. 들고나서 오예 쓰는 한 대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회개하고 후원 받아 천국 복원 진노하자 3대연대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가 화이팅입니다.